아우 그 이틀 전에 화장실 앞뒤 죽여버린다 ㅅㄲ 다 그거 정재열이 강제에서 죽여버린다 ㅅㄲ 다 있다고? 아 그럼 너 깜짝 놀랐다 기다려주세요! 네 이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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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잡고 갈게요 왜 기분이 안 좋아야? 기분 어떡하지 않아요? 기분 좋아해? 기분 너무 너무 좋아해요 지금 물어봐도 안 기분이 안 좋은지? 기분 너무 너무 좋네요 나 몰라 아까 재열이가 ㅅㄹ을 사던가? 그게 오늘 시작된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대략 이틀 전부터 시작됐던 게 진짜로? 제이가 삐진게? 삐진 것까진 아닌데 뭔가 지금 기분이 안... 너한테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강제기가? 왜? 어떤 것 때문에? 이틀 전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이 씨가 평소에 이렇게 지나다가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떠봤어요 뽀뽀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응 근데 보통 그냥 해주거든요? 응 안 해주더라고요 응 왜 이러니까 그래서 이유가 없어 그냥이야 응 그런 적이 없으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 넘어갔어 응 근데? 계속 뭔가 툴툴 돼 이유가 뭔데? 뭔데? 근데 진짜 안 화났는데? 에이 카메라 앞이라고 전신 세우지 말고 너는 아니겠지 진짜 화난 거 아니야 뭔가 나도 허근하고 슬픈 게 있잖아 아니 그래 나는 그래 자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부딪히 오락가락해 음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계속 화나면서 재희가 진짜 말도 제가 했구나 그랬잖아 재희한테 그러니까 둘이 뗀 건 아니야 그 어디에 뭐였지? 한번 얘기했다고 아 그때 아는 이틀 전에 뭐였지? 아 그 이틀 전에 화장실 앞에서 죽여버린다 ㅅㄲ 그거 말씀하셨는데 죽여버렸다 ㅅㄲ 그랬습니다 나 아침에 정재현이 강제해서 죽여버린다 ㅅㄲ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와 하이라이트 좀 빼주세요 그건 나 1초고요 왜 지금 기운이 언짠인 거예요? 그거죠 이제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근데 뒤에서 또 한마디 걷으시는 게 그게 또 갑자기 확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안 했어 안 했어 약간 이랬지 내가 이걸로 되게 많이 얘한테 막 그렇게 막 많이 하다가 그 그 말한 김에 잘했어 그래서? 아 너무 싫었다고 했네 진짜 잘 이게 잘 못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극혐이다 질에 찔려서 이거 그대로 나간다? 잘했으면 이럴 리가 없거든 아니 내가 정확히 진짜 패치콜 볼게 해줄게 너가 뭐라고 했어? 잘하는 게 중요하지 넌 잘해? 저도 내로남불을 잘하는 거 없죠 아 근데 도라에 찍는 건 어떻게 하지? 빼만 떴지? 말 시켰어 아 닥쳐봐 아 근데 이건 있어요 전 내로남불은 아닌 게 전 이런 말을 듣잖아요?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진짜 내로남불인 게 자기는 받아들인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진짜 의도 안 받아들여 아 안 받아들여 출발하기 딱 전 약 30분 전에 나한테 이 말을 했어요 페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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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 그렇게 한다 근데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계속 안 하길래 내가 참다 참다가 자 하지 마라 한 번 더 얘기를 했어 무한하다 그랬어 그때 근데 자기가 너무 민망했대 아 그래? 자기가 한 말 했대 사만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상황이었어 아 다 같이 있었구나 사실 똑같아 너의 상황은? 고대회로 한번 가져와볼까요? 고대회로 한번 가져와 그렇지 잘했어요? 이랬잖아 아니 아니 왜 너한테 얘기했을 때 너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상황이 다른가? 그때랑 그때랑 다르지 다르게 하지 미안해 미안해 강이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열심히 하고 그래 내가 섭섭하다고 한 거는 조금 제가 애들로 말한 건데 심각해요 음 근데 왜냐면은 이분이 이러면 욕하는 거밖에 덜 안 되는데 해봐 아 그래 아 그래 이왕 나오고 이왕 나오고 이러면 해봐 솔직히 최고의 내놓은 한 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네 쥐이 일이 제일 중요해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쥐가 일하고 있을 때는 살짝만 건드려 하지 마세요 막 이래요 네? 이게 뭐냐면 근데 저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 새끼야 뭐냐? 건드려요 건드려 그러면 아 왜 전남인데 왜 그러냐 어 어 아 끝났어요? 네 별론 이게 뭐냐면 내로담불이라면 내로담불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했던 핸드폰으로 이게 이게 전의 일이 아니야 아까 전에 2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이야 죄송한데 그거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요즘 다 모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이도 모든 걸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아까 본 상황이 있는데 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 얘가 슬금슬금 이렇게 와! 나한테 기류가 진짜 정말 싫어하는 기류가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터치로 하나하나 선택하는 스피크 타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거나 일해야 되는 상황이야. 되게 귀찮은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안 돼. 내가 약간 일했어. 한 번 경고를 줬어. 그거에 약간 삐졌어. 그러고 나서 우리 출발하기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요즘은 자기한테 자꾸 뭐라 하냐. 지방사님, 지금 피곤해. 본인 피곤은 하나만 알고 열을 모르고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이분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거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이분한테 가서 건드렸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걸 몰라서 지금 얘기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저는 장난을 치러 간 게 아니에요. 1, 2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사님이. 그래서 제가 얘를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빨리 오라고 하면 얘가 또 짜증날 거 같으니까 저도 부드럽게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장난으로 장난을 쓸 건 거죠. 그리고 야 빨리 민사님 필백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건 다 쏙 빼고 놓고 자기는 내가 단순하게 빼지 않다. 아 그렇지. 제가 말한 거는 너의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드백을 같이 하기는 너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옳아. 네. 근데 너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심지어 그런 기동도 이해해서 좋게 얘기하려고 장난을 살짝 친 거였는데 네,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 왜 피드백을까? 왜 피드백을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아까 전에 제 변을 피력한 것도 예전에 있었던 것도 끊어봐요? 아니, 아니. 재밌게 하라고. 재밌게 하라고. 내가 뭐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나는 만약에 얘를 섭섭했으면 나는 그냥 미안하다고 나 할 의향이 있어. 그러면 미안해. 나 딱히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 정세를 하는 행위가. 아니, 얘가 나를 데리러 온 게 어, 너무 정당하지. 이 분들을 하고 기다리는데 감히 감히... 나를 기다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당하신, 정당하신 일로 나를 피곤 오셨는데 내가 여기다가 정색을 하면서 아, 하지마! 라고 하면은 내 잘못이지. 내 탓이요. 어, 내가... 그게 당연히 섭섭하지. 나는 얘 말해 100번 공감하고 100번이 해. 미안해. 자, 속 좁은 정결혁 씨. 만약에 다음에 그러면 나는 그냥 다음에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잠깐만, 이거 나 조금만 잠깐만 할게. 미안해. 빨리 갈게. 미안해요. 선택 한 번에. 이렇게 할게. 조심할게. 피부 별로 나세요? 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이해해요. 이동 씨가 일하는 스타일이 정말 필이 왔을 때 뭔가 몰두해서 약간 자기식대로? 응. 근데 그렇게 해서 회사가 커 오지 않았습니까? 응. 저는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회적 약자의 마음도 있으니 고용주로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다. 그래요. 그런 정도.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게 100% 이해를 원한다. 라고 하면 저는 첫 프로 이해할게요. 일단 서로 이해합시다. 저도 뭐 이것 가지고 그렇게 삐진 게 아니야. 아니, 삐졌어요. 삐졌어요. 아니, 분명히 삐져가지고 약간 얘. 저 근데 그건 별개 이거 X 하는 거 한 게 있어요. 뭐야? X이라고 좀 하지 마세요. 응.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아, 이거 또 서운한다고 어제. 잠깐만. 15분 전에 어제 너 회뜨는데 회만 쳤도 남았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어제 회뜰 때 뭐 했어요? 회만 덥지. 말 시켜줘. 아, 닥쳐봐. 피고, 봤습니까? 아니, 이것도 제 상황 설명이라서 제가 깨드릴게요. 어제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럴 거면 PD를 됐고 얘가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카메라맨들하고 촬영만 하더라고요. 오양제 출장 시장 가서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장난으로 니 카메라맨으로 왔냐? XX야? 말 좀 해! 라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회를 이제 썼는데 기껏 촬영비를 25만원, 30만원을 써서 가서 썼으면 다급해 죽겠는데 닥쳐버려요. 자꾸 저한테 어. 제가 회다가 나서 횟 썰로 왔니? 그럴 거면 횟집에도 회를 사먹지. 그런 거 퍼텐츠를 뽑는 게 낫지. 그럴 거면 회를 버리는 게 우리였던데 진짜 방송이 더 많이 나가겠다 이 자식아. 이것만 쏠 거면 니가 수빙수냐 정빙수냐 제가 인터넷을 했어요. 그랬는데 삐진 것 같아요. 그냥 나갈 거면 그 또 삐진 것 같아요. 아.. 또 삐진 것 같아요. 신빌버리잖아. 모두 그냥 삐진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미안하다. 어? 잠깐만. 내 마음 이해 돼? 내가 이기려면 너한테 먼저 사거라. 하하하하하하하하 그게 이해될 것도 아니고 그치 저는 삐졌다는 것보다는 그냥 저흥했다고?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윤나칠 수도 있죠. 서로. 그냥 뭐 뭔 새끼야 뭔 새끼야. 너무 기분 좋아요, 재밌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저라는 사람도 되게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잠깐 반짝 시트콤 때문에 잘한다 잘한다 해서 한 번 벗었더니 좋아해가지고 지금 계속 뽑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간절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네가 하는 게 뭐 있냐? 네가 친구 잘 만나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냐? 나는 진짜 운 좋다. 왜 운 좋다. 네가 또 어젯받고 자카니까서 너는 진짜 운 좋은 사람이야. 와 근데 내로남불 진짜 심하다. 그 말 나한테 똑같이 해가지고. 너랑 잠재히 잘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다. 그래! 저거 이거 내로내불 개성장이야. 지금 공기동을 이기기 위한 사과라고. 내가 이기려고 너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겠다. 듣고 있는지 저도 반성 받네. 아니 자기 과거를 척상에 하지만 여기서 이길 수 있어? 항상 나오는 내로지. 그 재열 씨의 내가 오늘 잘 했을까 하고 스트레스 이걸 받는 거를 같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압니다. 다 100%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는 감정도 안 나오고 사실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에 같이 고민해 수준이지. 얘한테 무슨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도 않고 스트레스 하는 거 있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말짱만 더 할게요. 제이는 오늘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를 두고 봤어요.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네. 걷다 대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냐? 잘 하는 게 중요하지? 라는 말을 분명히 했단 말이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잘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내가 얘한테 네 자정을 하든 말든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필요 없어. 잘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잘 했니? 라고 하면은 기분 나빴을 거잖아요. 이게 달라요. 아니 왜 다르냐? 만약에 이동 씨가 진지하게 그 얘기를 했으면 저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후회라는 새끼야. 이렇게 뭐 비약하는 용어로. 아 아니 친구 잘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소리까지 내가 들어야 됩니까? 저기요. 위협판사님. 아니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왜 들어야 됩니까? 진짜 아니 근데 여기다 두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십니까? 이런 소리까지 내가 들어야 됩니까? 네가 나. 그 건을 건 바이 건으로 가야지. 아래서 건이잖아요. 아! 뭐가 그렇게 가야하나? 왜 깜짝 놀랐을까? 정리가 좀 됐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본 바로는 사람은 누구나 애들 한 분이 있구나. 정말 속 편한 정리네요. 그 사람 조금씩 이해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제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다. 왜냐면 남이 무심코 뱉은 말에 내가 상처받았듯 내가 무심코 뱉은 말에 우리 제이가 상처받을 수 있구나. 저기는? 연서가 상처받을 수 있구나. 사실 진짜 한 번 좀 할게요. 상처 안 맞나요? 아 진짜? 야 너 왜 받아? 그러니까 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는 상처받고 얘는 상처 안 맞냐? 자 너만 이렇게 깊게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건 제가 잡혔을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한 사람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잡혔습니다. 상처받은 줄 몰랐습니다. 전 너도 상처받지. 저는 제 아기관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공판 정리해주시죠. 제2안. 제2와 저의 트러블. 정리를 하자면 정재열 너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 너가 더 심했다는 거죠? 제2안 이제 누가 더 내려놓은 분인가? 두 번째 정재열 트리돌이다. 제2안 정재열 정재열 서운했다. 하지만 우리 둘이 어찌됐든 잘해보자는 마음이었다. 제2안 제2안 잘해주는 거든 저한테 서운한 거든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일을 잘해보자고 조금 더 밝은 애일을 위한 서로의 약간 다운 다운이잖아요. 저는 그거의 이미 의미가 높다고 생각해요. 전혀 이게 싫어요. 시 잘난 듯한 정리한. 공기동진 마음이. 해놓고 편집 때 이것만 살아놔요. 왜 편 댓글에 대해? 기둥이 욕심을 잘한 마음. 역시. 역시 리더다. 아니 또 그렇게 했어. 역시 공기동이 사장인 이유가 있네. 오늘 할 말이야. 자 그럼 제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정리해볼게요. 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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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역시 공기동이 사장인 이유가 있네. 그래. 어쨌든. 나 살림이 지내야지 우리 아가자 빨리 disappears. 야 뭐야 뭐야. 박수 한번 해. 너는 이런 걸 너무 빼? 들어와. 아 그래 너무 싫어서 그래 뺀다고 해. 뭐라고. 나 좋아 맞아. 아니 싫어. 안 하네. 써줘줘. 아이 존나. 아니. 아이 귀환이 이제 깜이 너무 많이 열이 많아. 소름이 준다. 어우 아파. 꼬집었어? 새 꼬집었어. 뭘 또 꼬집고. 됐어 됐어 끝내 이제. 끝. 끝이 없다. 못 봐도 되는데. 잠바 입어. 근데 내 핸드폰 겨드랑이에. 이런 게 맞아? 이Governight! 이따가야! 도둑이야! 이따야! 이따야! 이 놈이 이젠.